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술 후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심각한 위험에 빠진 상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카오권입니다. 오늘 각종 매체에서 김 위원장의 수술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과 관계가 좋다는 중국의 입장은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월 21일 미국 CNN 뉴스 보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수술 후 중퇴라고 밝혔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에 미국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체에서는 지난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이유를 건강 이상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민들도 여기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상하게 인터넷 뉴스는 지속적으로 올라오는데 영상과 댓글이 계속 지워진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듀에서도 21일인 오늘 김정은에 대한 뉴스는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 중국판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 관한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든 사이트에서 소식이 지워지고 있어 그럼 10중 8구 진짜네 김이 우리의 지도자야 댓글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이 지워지고 있지? 나는 진짜 알고 싶어 북한의 이런 소식을 왜 우리가 맡고 있는 거지? CNN이 보도하길 매사했다고 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이 많이 전파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북한의 일을 한국이 부정하는 거지? 한국이 북한의 외교부야 만약에 이 일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왜 한국이 나서는 거지? 통일했나? 내 최대 관심사는 아들 있어? 만약 진짜 위험하다면 수술하는 의사는 재수없겠네 이 말은 즉슨 수술에 실패한다면 와 갑자기 닥터 이방인이 생각났어 너무 뚱뚱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거야 왜 그렇게 처먹어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은 괜찮나? 북한 국민들은 희망을 보았다 지금까지 중국 네티즌의 반응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느끼셨다시피 김정은을 응원한다거나 빨리 완쾌를 했으면 좋겠다는 댓글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국민들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댓글들이 꽤 많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중국인 가이드를 했을 때도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은 김정은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북한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죠 김 위원장에 관한 소식이 아직까지 모든 내용이 100% 사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정확한 얘기가 나온다면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